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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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와 사약이 바로 도착했습니다. 주소와 사약이 2개의 관계가 방타이기식을 관독하며 특수군으로 도착했습니다. 교대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게시타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게시타고는 터키에서 오신 비시민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의 힘찬 목소리가 울릴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대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게시타고와 함께 의식의 첫 번째 순서인 군호와 모으시고 있겠습니다. 교대의식의 시작을 완료했습니다. 구관계 숙락을 받습니다. 이후 승정원에 전달하여 승정원 관리인 조서가 수문장과 수문군에게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승정원 조서와 액정서 사야 원고수가 군관으로 퇴장합니다. 수문장과 수문군은 군관 정문을 시위하는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승정원 조서와 액정서 사야 원고수의 전달하여 승정원을 시위하는 지속을 받습니다. 승정원 조서와 랜힘 вол고수의 기간에 전달하여 승인입니다. 승정원 조서와 수문장과 수문장은 이동을 시위의 승인입니다. 승정원 조서와 우주의 우주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장면이 바로 조선시대의 모든 범령에 달하였던 금볼 장면을 왕궁 시위분이 금분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면을 보고 계신지, 정놈의 장면이 바로 기름에 달하였던 경건의 장면을 제공하던 장면은 이로부터 시작된 장면이 발생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된 장면의 장면은 융군의 장면입니다.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대한민협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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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 genauso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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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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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